방송은 슈키라가 첫 방송이고요 쇼케이스 수고했어요 오늘 라이브 잘하단 말이야 김혜원씨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있고요 준비됐나요? 네 이야 지금 기대된다 난리 났어요 지금 첫 라이브 강지현씨 그러면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비투비의 띠띠 빰빵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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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투비 비투비 액션 마리 샛 어제 너와 헤어졌어 시간이 정말 낮질 않아 미뤘다면 필요 없잖아 Oh girl 너를 정말 사랑했어 죽을 만큼 맡겨줬는데 그런 네가 날 버렸어 My my girl 인사도 없이 흔들렸던 네 맘 마라 두근댔던 시간 같고 맘 아파는 잠도 안 와 Oh 난 네가 미워 걷고 차고 또 뒤척이다가 네 생각에 눈물이 나요 답답해 운전을 하다가 흘러나오는 음악에 뒤뒤빵빵 아예 뒤뒤빵빵 뒤뒤빵빵 경적소리 오늘따라 그 손이 내 옆에 아우만 창고 굴려봤자 답답 팜 마말랑 까몰라 시금점패 불면증에 내게 네가 남기고 가서 무척 고맙다 만드는 사양할게 사실 난 속 터지니까 그래 솔직히 지금 기분도 참 뭐 같으니까 아이고 나보고 모르처라고 고맙빵빵대라 안 그래도 우나 복잡하니까 안 들렸던 네 맘 마라 두근댔던 시간 같고 맘 아파 나 잔도 안 와 Oh 난 네가 미워 먹고 차고 또 뒤척이다가 네 생각에 눈물이 나요 답답해 운전을 하다가 흘러나오는 음악에 띠띠빵빵 아예 띠띠빵빵 아예 띠띠빵빵 아예 경적소리 오늘따라 그슬리네요 베이베 창밖에 날씨는 오늘따라 또 왜 이리도 좋은지 네가 안 떠 내 옆자리에 텅 빈채 우리 추억만 채워가 나는 오늘도 예 더 참고 또 뒤척이다가 네 생각에 눈물이 나 내 생각에는 답답해 운전을 하다가 흘러나오는 음악에 띠띠빵빵 아예 띠띠빵빵 예 띠띠빵빵 경적소리 바로 따라가슬리네 예 예 구호 지겨 막히네 반쯤 정신나 간차를 경적만 울려대 방 방 이제 저기 출발은 기본 고속도로완가운데 1인 시위라도 바라볼까 해라 모르겠다 들 갈 때만 쳐봐라 난 그녈 잃었다 미쳐버리는 척이라도 해야 내가 돌아올까 사태가 심각해 근처 왕강 다리를 찾아 그래봤자 소리만 뱉지르고 지옥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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